안녕하세요. 백조입니다. 지금 보시는 난초는 하나는 브라질 산채품으로 들어왔구요. 하나는 이름이 노빌리올로 들어왔는데 꽃을 피워보니까 이렇게 피었습니다. 실제로는 조금 화형이나 달리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? 우측 아이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좌측 아이가 살짝 크기도 우측 아이가 더 크고 좌측 아이는 좀 자그만하고 같은 듯 다른 듯 좌측 아이는 몇 년째 꽃을 피우고 있구요. 우측 아이는 올해 첫 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발전되는지 내년에 한 번 더 피워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볼브 크기는 둘 다 비슷합니다. 소용종이에요. 크지 않는. 볼브 크기는 소용종. 좌측 아이는 제가 올해 분양을 좀 해가 대주였는데 분양을 좀 하고 남아있는 아이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구요. 우측 아이는 올해 첫 꽃입니다. 유모 때부터 길러가지고 한 4,5년 된 것 같습니다. 유모 때부터 성척이 되어서 꽃을 피우기까지가 아파트에서는 한 4,5년 걸리더라구요. 볼브가 크다 그래서 1,2년만에 꽃이 피고 유모가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. 꽃이 비슷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한번 찍어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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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